Q. 사라의 아이스커피 Q. 사라의 아이스커피 하... 더워 이렇게 좋은데? 무슨 일 있어 사라? 잠깐, 아이스커피 좀 시키고 오케이 뭐, 일이 있어? 이렇게 갑자기 와 사라 처음이야 이런 모습 사라, 와 많이 났나 보네 아니 한국어 수업 시간 처벌 과제가 있는데 한 명이 맨날 핑계를 떼고 빠지잖아 어 양치해줘 며칠 전에는 집에 일이 생겼다고 봐졌고 어제는 아프다고 봐졌고 오늘 한 시간이나 늦었어 어머 너무 심하다 과제도 엉망이고 기분도 엉망이야 그럼 그 사람이 비해 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어때? 어떤 규칙? 회의에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 이상 빠지면 참가자의 이름을 넣지 않겠다고 그거 괜찮다 다른 사람이 비해 보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10분 이상 늦지 않아야 한다 또 묻자 좋네 음 역시 너희가 최고야 당장 공지해야지 네 우리 친구가 조별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군요 가끔 가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이때 도록은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결과 방법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? 그럼 그 사람이 비해 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어때? 어떤 규칙? 다른 사람이 비해 보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10분 이상 늦지 않아야 한다 또 묻자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물어보면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까요?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도록을 사용해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?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복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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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